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보진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커피같이 은은한 팁을 주시는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한번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더만요. 어제 금리가 국제수익률이 올라서 시작 떨어졌죠. 어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하락이에요? 네. 국제수익률이 장중 1.77%까지 올랐거든요. 국제수익률을 앙등한 거에 비하면 시장은 잘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1.77%면 거의 1.8% 가까이 온 건데 최근에서 가장 높고요. 14개월의 최고치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시장은 나스닥이 0.11% 다구가 0.31% S&P500이 0.32%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이 상당히 적응을 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딸러엔더스가 93포인트 레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가 1,133호까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제수익률 1.71%로 마감을 했는데 1.77%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 하락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 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주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특징입니다. 어제 유럽 시장의 대부분은 약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사상 최고지수를 경신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9% 이상 급등하면서 유럽 시장도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어제 빵주들도 좀 혼조 상태였는데요. 애플이 1% 하락, 아마존이 0.6% 하락 이렇게 빵주도 좀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어제 상승을 해서 약 한 4% 상승을 해서 6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비트코인 선물이 비트코인은 선물을 거래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어제 약 6만 달러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갔던 이유는 페이팔에서 결제 서비스 할 것이라고 지난 작년에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는데 글쎄요. 장기에는 7천만 원이 훨씬 넘어갔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7천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두나무에서 투자한 업비트가 미국에 상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낯설간다는 거죠. 그런데 코인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시장을 얘기하면서 코인 시장에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역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교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코인은 그나마 이렇게 어떤 교환 가치로 또는 투자 가치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에 코인이라 하면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코인들이 많아요. 어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되는 코인 하나가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0이 되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좀 조심스럽게 항상 봐야 되고 주의성이 어떤 역량을 주는지만 우리 지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잡고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분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이죠. 인프라 투자계에 발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지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테크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눈치 보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잠깐 언급을 드리면 코스피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3.70포인트가 됐고요. 코스피는 0.42% 상승을 했는데 어제 상승한 것은 오랜만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약 3천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뭘 샀느냐 좀 전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LG그룹의 마그라 관련해서 LG그룹들이 어제 상승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낙폭이 컸다고 해서 반등을 했고 현대모비스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면면을 보면 개별 개별마다 하나의 뉴스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에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올랐다. 그렇게 시장은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SK이노베이션이 8.78%로 올랐어요. 네. 장중에 9% 그런데 뭐 재료가 있나 막 봤더니 특별한 것도 없던데 낙폭가대던데 이유가 저평가라고 하는데요. 저평가라고 그냥 낙폭가대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러면 시장 상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뉴스 나온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역량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보면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단초가 됐던 게 주택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보다도 지금 그때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상승률이? 네. 1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피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모기지금리가 올해 한 0.5%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3%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쿠팡 서비스 여러분은 어저께 뉴스 많이 들으셨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보면 일본에 도입을 한다. 손종이 회장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은 직전 이래 5%를 어제 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캐시우드의 우주항공 ETF 포트폴리오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있는 종목들을 어제는 포트폴리오 나왔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는가 한번 리스트를 보니까요. 우주개발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인공지능, 로봇, 3D 프리팅, 위성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들어갔는데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소프트웨어 회사인 트림빌이고요. 그다음에 크라토스, TSMC도 들어갔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디어, 넷플릭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주항공 ETF라고 해서 꼭 우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관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테마를 잃을 수 있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IMF에서 글로벌 GDP 전망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네요. 지난 1월에 0.3%포인트 올려서 5.5%로 올렸는데요. 이걸 더 올릴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올릴 이유는, 올리는 근거는 각국의 부양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의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경기 전망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샤오미에서 향후 10년간 105달러 정도에 투자를 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뉴스가 전기차 시장의 큰 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샤오미의 전자제품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맞게 파고드는 거죠. 이 샤오미의 전략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샤오미까지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기차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배터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때 핵심 하나를 말씀드리면 페토시의 경제적 혜자라는 책이 있죠. 그 기업이 경제적 혜자, 남들이 도저히 따라서 올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있지만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휴대폰 싸움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애플이 월등하게 수익률이 좋고 월등하게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은 애플의 충성도 있는 고객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앱을 가지고도 수익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충성도 있는 충성 고객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경제적 혜자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 기술 그리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기술이나 또는 충성도 있는 고객이나 아니면 확고하게 있는 MS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기차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 글로벌 미국도 투자하고 전 세계에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확실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뉴스를 보면 미국의 국제수익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주가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배당주 ETF 추천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금리 상승은 기업이익 측면에서 마진이 축소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고 꾸준히 배당하는 기업들을 추천을 하는 건데요. S&P 지수 상승률보다 높다면 배당이 그러면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 존슨앤존슨, 시스코, 오라클, 머크, 일라일릴리, 텍사스 인트로먼트, 허니웰, 암젠 이런 종목들이 리승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배당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이 회사들이? S&P 500이 올해 예를 들어서 5%, 8% 정도 상승률을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거보다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배당 투자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목에서는 주가가 빠지면 배당 5% 받으려고 하는데 주가가 10% 빠지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관련 ETF를 거래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전 세계 섹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여러분 요즘에 얘기 들으면서 BSI 지수 이거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한국은행에서 BSI 지수를 발표했어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의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 거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을 실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수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이 넘으면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또 100이 아래이면 물론 좋지는 않지만 선전이 낮았다가 올라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어제 발표했는데 83포인트를 발표를 했어요. 지난 2월에는 76포인트였어요. 이 83포인트는 100 아래니까 나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83포인트라는 수치는 2011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지금 최고치로 경기가 앞으로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수식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의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섹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조업 섹터는 89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 가장 수치가 높아진 섹터가 어디냐면 철가금속, 화학, 전자통신장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섹터에 종목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하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는 전 세계의 흐름을 타면서 거기에 연동하는 속성을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출기업은 약 3포인트 퍼센트 올랐는데요. 내수는 약 11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내수는 우리나라가 원래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그래서 내수인 서비스업을 보면요. 아까 제가 전체가 83포인트라고 그랬고 제조업이 89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서비스업은 77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낮죠. 서비스는 상당히 낮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소매가 11포인트 올라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도소매 쪽, 제조업 쪽에서는 철가금속과 화학, 전자통신장비 순으로 향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섹터 거래하시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투자 팁 하나 좀 나옵니까? 뭘 하나 말씀드릴까 생각하다. 이게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공갈빵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갈빵? 보면 공갈빵이라 해서 안에 뜨거운 공기가 되면 이렇게 불포로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명동 있잖아요. 정포로. 명동 우체국 있잖아요. 중앙우체국 역필로 가면 오래된 중국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이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 공갈빵이. 기억나시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 제가 그전에는 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갈빵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드렸냐면요. 요즘에 시장이 벌써 12주째 지금 들락달락하면서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길적 분석으로 보면 하락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락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름이 하락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이 완성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저점은 3점 포인트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고점은 점점 낮아지면서 한 것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락할 거다. 이게 하락 삼각형인데 저는 기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삼각형 패턴인 경우에 꼭 완성되고 하락 삼각형이라서 빠지냐 오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수렴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곧 방향을 세게 잡을 거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거 시장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끼리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동그란 버블이 들어간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거기 공기가 들어가면 납작했던 게 이렇게 부풀어오를 겁니까? 부풀어오르잖아요. 이 공기가 주입되는 걸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시장이 뜨는 거니까요. 이만큼 부풀어지는 거니까. 부풀어지는 전체를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기가 들어갔던 게 멈추거나 오히려 빠져나가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은 특히나 신규로 돈이 시장 전체에서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로 돈을 찍어서 돈을 시장에 주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에 요즘에 계속 주춤주춤 계속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기, 돈은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빼나가고 있는 데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연기금에서 빼나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점점점점점 고점이 낮춰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시 부풀어지려면 결국은 답은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규 자금이.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그냥 확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떻든 간에 그 규모가 작더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답입니다. 앞으로의 시황의 답이에요. 앞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장이 더 뜰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지나면 곧 좀 찍고 이제 못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쪽으로 여기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것은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비중을 축소하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냥 계속 앞으로 계속 그냥 비중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시점되면 멈춘다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자면 지금 달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유럽도 독일도 그렇고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그 바탕에는 경기 회복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돼서 그쪽의 시장이 올라가는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낙수효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정 정도 시장이 올라와서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올라온 상태가 되면 결국은 그쪽에 있는 돈들이 다른 쪽의 수익률을 찾아서 갑니다. 또는 넘쳐 흘러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돈들이 이머징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신규로 들어올 자금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보면 지금 순환매도 잘 안 되죠. 순환매를 하면 전기전자, 바이오, 2차전지, 건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어떤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건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시장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돈은 어떤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이상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도 별로 안 나오고 시장이 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버블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공기, 풍선을 이렇게 버블을 만들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든 간에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이 잠겨버린 거예요. 어디에 잠겨버렸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이런 데 잠겨버려 있어가지고 올해 개인 투자들이 올해만 38조 순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 금액, 돈들이 거기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순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별 정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섹터가 주도하면서 강한 그런 시장이 작년처럼 또는 2017년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지금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오르면서 거기에 있는 돈들이 이익 실현을 하던 아는 본전에 나오던 빠져나와야지만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바라볼 때 외국인들이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는가. 지금 보면 우리 환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든 매수자금이 계속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인데 이 돈들이 계속 어디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잠겨버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연초에 계속 얘기했듯이 오래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오거나 이 돈이 빠져서 순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답답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신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9만 원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좋아지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서 돈이 풀려야지만 확실하게 다른 섹터에서도 순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TV 앵코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사적인 거 포함해서 경제전쟁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는데 일정한 것이. 그래서 어제 윤지호 센터장 박세익 전무가 한 편 먹고 이선협 센터장 이한영 본부장이 한 편 먹고 제가 심판 보고 토론을 했어요. 신중론자 또 강세. 그런데 2대2로 이렇게 시작했거든. 하다 보니까 3대1이 되더라고. 어디가 3이에요? 강세가 3이지. 박세익 전무가 살짝 입장을. 방송을 한번 보시면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게 했는데.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박병창 부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똑같은 얘기를 이구동성은 하는데 그게 이벤트가 뭐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어제도 얘기했으면 노구장 센터장처럼 10조 때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게 계기가 돼서 쑥 풀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창을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인 컨센이 8.5조에서 9조. OP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이하로 나오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컨센 그리고 하나는 10조 이상으로 나오면 이제 풀릴 거다. 이게 답답한 분면이 다소 풀릴 거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잠겨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니다. 내일 안 오시죠? 네. 자주 좀 오세요. 일주일에 두 번 갖고 모잘라? 세 번은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매일? 매일은 더 좋고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잘 좀 트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진꼬래 박병창 부장님. 잘 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